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여보세요? 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 너석아온에 있어 어 정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취하고 있어 진짜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어, 미안하지만 좀 바쁜데요. 아, 괜찮아요. 수고하세요. 음식은 어때요? 아주 좋아. 내가 여지했지, 맛있다고 잔잔히 드세요. 왜 이러지, 빨리 드시는데. 미안, 아주 맛있었어. 그래요. 아, 그래요? 다 했습니다. 나 좋아해. 뭐하래.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왜, 발음을 배워. 우리, 배우지죠. 알았어, 내 맘대로 해. 너 왜 그래? 왜 내 친구한테 그거 했어? 내 친구의 마음 얼마나 아픈지 알아? 아니고, 알고 싶지 않거든. 왜 그랬어? 미안해요. 나는 용서 안 할 거야. 너 왜 그래? 아니, 패트릭은 친구예요. 그래서, 고쳐. 안돼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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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그만해. 이게 너,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고마워. 고마워. 내가 잘못한잖아. 알아. 그러나 이제 개그 안 봤어요. 나는 알아. 너는 첫사랑이 사랑하는 거 알아. 그냥 나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냥 나 행복했으면 좋겠다. 야, 지금 뭐예요? 지금 여자친구랑 비는 잘 보이지 않아. 안녕하세요. 저는 마니시 여자친구예요. 영사. 너 여자친구 있었어? 내가 몰랐는데. 어제 우리 일을 했어요. 아, 진짜? 문자 왔어. 문자 왔어. 문자 왔어. 문자 왔어. 잠깐만요. 문자 왔어. 문자 왔어. 저는, 아쉬리입니다. 저는, 아쉬리입니다. 저는, 아쉬리입니다. 왜, 우리 사이 대하수 광수미 그렇게 만나요? 아니에요. 그냥. 왜요? 남자친구 좋아해요? 아니요. 남자친구 있어요. 그래요? 지금 어디래요? 저, 학교에 있어요. 당신은, 제 남자친구를 좋아하죠? 아니에요. 거짓말 장애. 그 남자에 관심이 없거든요.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전, 같이 해 주래요. 아, 아미가 어디 갔어요? 음, 하루에 이디요. 아, 진짜 그냥 뭐 먹고 싶어. 아, 거기 그리 먹으래요. 싸절! 아주 귀찮은데요. 안도이 없잖아. 알았어. 그냥 내 집에서 먹자. 정아. оружие 그리고 전 slower 집에서 노트북 Scholz 그 brillo yahoo. 버패시 우우우 추측 왜... 그래? 내가 미안해요. 저 も debt어. 언제 네 보러? 도십시오. 아... 나중에 얘기하지 너한테 말해주게 있어 뭔데? 내가 널 좋아해요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내가 남자를 좋아하지 않은 게 있지만 졸업하기 전에 알려줄 거 싶었어 그게 다야 네 마음 진짜 많았어 그냥 그 좋은 시간이 잘해